안녕하세요 우리 별이에요 얘가 우리 별이랍니다 우리 지금 귀엽네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 그 원인만 진짜 알 수 있다면 우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추가더 피가 다 났어. 내가 얘 때문에 죽겠어. 제 발톱이 없는 거 빠져버렸어. 빠져버렸어. 올라가라. 이게 다 버리피예요. 이게 지금 한두 번 이런 게 아니라요. 어제 그제 하루에 그런 거예요. 병원에 가서 이거 치료를 해서 오면 또다시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. 나이마다 이런 증세를 보여요. 오전에 한 번 그러기 시작하면 하루내 이러는 거예요. 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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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벼라. 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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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comes буквJamie 물에다가 찬물로 샤워를 해줘야 돼요. 그래야 이게 식히지. 요즘 우리나 fashioned 방 Hideaway 집중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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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는 거야 무서워요 진짜 개가 귀신에 홀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개 같다니까요 쟤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정말 쟤도 나는 얘를 볼 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한 3개월 넘어가죠 그 전에 집에 살 때는 그런 증상이 별로 없었고 그냥 예민하구나 그냥 자다가 눈을 뜨는 정도로 그냥 예민하구나 정도만이었는데 여기 집으로 이사 와서는 이렇게 벽을 타고 그렇게 좀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났죠 자 별이 꼬기 안 먹어 이런 일 있으면 절대 안 먹어요 별이 먹지 잘 먹지 밖에 나오면은 전혀 뭐 그런 거에 전혀 없어요 굉장히 활발해요 아주 잘 다니고 집으로 가셔요 집으로 집으로 가셔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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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이야 집으로 갈 거야 안 들어가려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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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집에 가게 별이야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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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집에 궁금한다는 게 제대로 가게가 높아지는 하나도 없어서 집으로 가게 시간을 떠나는 가족들과 사람들의 아för 스트로스 두 번째 뭔가 지금 변화를 감지했어요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건데 매미 소리는 사람 귀에는 잘 들리는 소리예요 그에 비해서 강아지는 오히려 한 1000에서 2000 헤르츠 정도 되는 이런 제트기라든가 이런 비행기 엔진 소리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람의 청각 특성하고 강아지의 청각 특성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여기 제트기가 뭐야? 아 여기 하루에 대여섯 번 다닌 것 같죠? 여기가 공군 비행장이 가깝거든요 비행기 소리가 들릴 때는 굉장히 심박이 불교체가елей advert고 굉장히 빠르단 말이죠 근데 비행기 소리가 끝나니까 차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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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당에 가깝게 돌아오고 있어요 엄마가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웠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빠랑 저도 출근을 해가지고 집에 혼자 있다가 제가 퇴근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게 두 번째였어요 쉽게 새로 바뀐 환경에 그 다음에 생전지가 그렇게 공포스럽게 느껴보지도 못했던 그런 괴행음 거기다가 주인도 없다 그건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더 두 배세에 비해서 크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별이 여기는 우리 집이다 별이 여기는 우리 집이다 별이 집이다 별이가 그런 정세가 단순히 공포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별이한테 좀 미안하네요 미안하고 더 사랑해줘야 되겠죠 무서우면 여기서 자 야구간 된다 아구 간다 아이구 이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아구 간다 아이고 날려 갖고 왔어? 아이고 갖고 왔어요 우리 베리 지금도 우리 베리 너무 사랑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사랑해주면서 치료 열심히 하고 꼭 낫게 해줄 거예요 아이고